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처해졌다 그리고 사람 말 믿었다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뭔가 저질러졌다 일이 그리고 내가 곤란하게 됐다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마가 사람 말을 잘못 믿고 판단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소띠이신 분 맞아요? 그 해당되시는 분이? 걔는 동생이요 소띠 그러니까 지금 사람한테 사람을 잘못 믿었다 거기에 내가 뭔가 혹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돈 문제가 꼬여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꼬였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무슨 금전을 받아내야 되는 것도 있고 처리해야 될 것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? 네네 뭐를 처리를 하셔야 돼? 세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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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엄마가 당한 거네? 믿었다가? 네 근데 이거는 피해가... 명의 빌려주고 아 명의 빌려주고 네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 어 예 근데 엄마 명의를 빌려주신 거야? 네 지금? 본인? 네 네 이거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자꾸 9월이 고비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9월이요? 네 얼마 정도 돼요? 세금이? 세금은 한 6천 6천? 네 이거 뭐를 해명을 하고 뭔가 소명을 하고 뭔가 반박을 해도 네 빼박이래 엄마 아 네 그래서 상대방이 좀 배째라 식이거든요 예 어 그냥 난 몰라 뭐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실질상으로는 잘못될 거 알았어 아 진짜요? 어 그러니까 알고도 일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4명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게 좀 깔려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? 네 예예 그리고 어 얘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까요? 아까 그 소띠이신 분? 네 이분이요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데 사실상 본인 스스로는 사업에 운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왜 남한테 얹어가려고 하시는 분 있죠? 아 예 어 약간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으시면서 네 어 이분 자체가 꿈이 커 근데 우리가 이제 꿈이 커도 목표가 있으시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은 타인들한테만 조금 떠넘기듯이 깔아놓고 본인은 거저먹으려고 하는 심성이 있어 아 그래서 이분이 안 되시는 거거든? 예예 사실상 그러니까 4자 기질도 분명히 있어요 아 예 어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으실 거지만 네 더 이상은 여기 엮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엄마가 이거를 이번에 뭔가 처리를 하시더라도 네 어쩔 수 없이 또 엮여야 되는 수가 또 보이거든? 아 아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? 아니 아직 아직은 없어? 예 예 아직까지는 뭐 세무서나 이런 데를 응 뭐 무조건 다 지 앞으로 연락을 오게 해 놔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지? 예 아니 물어보면 물어볼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니가 니가 이거를 했으니까 너가 처리해 내 명의니까 난 너 믿고 해준 거니까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처리를 하려고는 해요 금액을 줄인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는 하나 예 애초에 시작부터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음 어 그리고 이분이 조금 뒤로 챙기신 것도 있어 아 그래요? 알게 모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서류상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해명하지 못하는 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다 보면 세금이 줄 수가 없잖아 저는 공수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 그래서 엄마가 조금은 디테일하게 이제는 진짜 이게 세금 폭탄이 언제 딱 드러나게끔 이제 완전히 그 날라오는 시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언제인지는 난 지금 모르지만 자꾸 9월이 고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 전에는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일을 좀 파보셔야 돼 왜? 진짜 명의가 엄마 명의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이 사람은 그냥 손을 띄면 돼 그리고 자기가 다른 데에 또 뭔가 꾸려나가면 되거든 근데 엄마는 이거 돈 해결보기 전까지 엄마 명의로 아무것도 못해 예 맞아요 뒷도 빚이고 예 근데 이거 이게 지금 남편이 몰라? 알아요 알아? 예 근데 남편이 알긴 않는데 100%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 세금이 있는 건 알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요 아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시는구나 예 예 예 이거 남편이 알면 예 난리 나실 거야 네 뭐 당연히 난리 날 거는 맞는데요 네 이거를 갖다가 엄마를 이상한 사람 만들 거예요 지금 이 소띠이신 분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그냥 아는 동생이야? 처남이죠 처남 아니 친동생이에요 친동생? 네 아 친동생이니까 믿었죠 그치 친동생이니까 믿었지 예 저는 뭐 어디 명의되어 하고 이렇게 불법을 하면서 살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친동생이니까 믿었죠 근데 친동생인 것도 친동생인데 참 무책임하다는 소리가 좀 나온다 그러니까 왜 우리 사업할 때 엄마 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고 이거를 꼼꼼히 안 하시면 결국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해 제가 네 그러니까 조금은 저지르는 성격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저지르는 게 감당이 안 되시면 어 이게 처리를 못한다 그럼 뭐 손띠면 되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왜 이거 있잖아 나는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거에 합리화하면서 나는 제가 없어 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맞아요 음 이게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네 46년 개띠하고 저하고는 어떤가요? 뭔 개띠? 46년 개띠 46년? 예 잠시만요 아까 처음에 아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분? 예 잠깐만 79이시네요 네 근데 사실상 이 분과도 예 뭔가 탈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요? 제가요? 예 좀 눌려 살았다 예 어 길을 펴지 못하고 사셨다 눈치 보면 사셨다 그리고 약간은 떨어져 보여 아 떨어져 보인다는 다른 게 어 떨어져 보인다는 거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보인다 라는 거야 아 아 어 앞으로는 예 엄마 생각은 어때? 어 맞아요 같이 이제 안 입고 싶지 않으세요? 원래 불편했어요 뭔지 모르되 처음부터 항상 엄마랑은 이렇게 원만했었던 격이 별로 없어요 그쵸 예 떨어져 계셔야 된다 그래도 엄마가 궁금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치 근데 어머님 또한 성향을 보자면 어디 한군데 안주할 수가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주야 예 사주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예 어 새끼들이 많아도 네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반면에 예 또 잘해도 미운 새끼가 있어 예 약간 애지은 관계? 그냥 그런 관계처럼 보여 저하고 어 다른 데서 봤을 때 지금 제가 그 사람이랑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데서 한번 여쭤봤을 때 상훈이 있냐고 들어왔냐고 여쭤봤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많이 떨어져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어 조금은 어 이제는 보고 싶어도 못 본다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아 건강수도 그렇게 좋지 않게 들어와요 그럼 그게 9월이 될 수도 있나요? 지금 아까 제가 말씀 9월은 그 사실상 상훈 9월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고비가 될 수는 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전혀 소식을 모르시는 거야 지금 그냥 이모들 통해서 응 근데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그 전부터 뭐 응 항상 뭐 건강하신 분은 아니었으니까 응 근데 솔직히 우리 어머님 인생도 참 그냥 제가 어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딱하다 이런 말이 얘기 다들 하세요 어 이 말 왜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산 거 같은데 고집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적을 많이 만들어놨어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진짜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네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어서 불쌍한 거야 어 맞아요 어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소리가 자꾸 나오고 네 왠지 모르게 엄마 네 가는 길 끝에는 너무 외로울 것이다 라는 말이 자꾸 나와 제가 엄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아들이 있는데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있으면 뭐해 그냥 진짜 그냥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엄마 스스로는 네 어 그리고 그냥 안정이 안 돼 보이니까 네 어 쓸쓸하고 허전해 음 음 음 그래서 어 그냥 이런 말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네 그냥 엄마가 또 지금 본인 엄마 네 그러니까 후회하실 것 같아 나중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가 아 응 그러니까 한 번은 어 배워서 조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해요 사실상 근데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운 거 저런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네 그냥 부모니까 그거 한 가지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음 어 왜냐하면 그게 나 상당히 죄스럽게 들어올 거야 나한테 어 미움도 있지만 네 상당히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조금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아니 지금 내 전화도 안 받는데요 응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그런 기회가 생기실 거예요 한 번은 네 그때는 꼭 한 번 다녀오세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풀릴 수 없어 이미 골이 너무 깊고 네 서로 솔직히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다 여기 어머님한테는 근데 저요? 아니 어 예 본 어머님 근데 예예 근데 미워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쟤밖에 없는 데야 응 어 근데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네 혹은 내 주변에 아무 아무도 없네 약간 이런 느낌 응 그러면서 좀 원망하듯이 타인을 원망하듯이 보이는 마음이 있어 평생 그래요 어 근데 그거가 진짜 잘못된 게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거를 못 느끼시니까 그게 불쌍하단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예 그래서 이모들도 지금 등을 돌린 상태거든요 음 아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니까 너무 대가 세서 그래 음 맞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어 너무 대가 세가지고 예 누구 하나가 져주길 바라는데 사실상 주변에 굉장히 굉장히 센 사람이 많거든요 다 잘났어 아 아 예예 어 근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어 맞아요 응 맞아요 그니까 우리 어머님 일도 지금 엄마는 솔직히 스트레스야 근데 거기다가 남동생 일은 더 미치겠어 네 엄마가 숨 쉴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요번에 이게 금전으로 피해는 올 거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최대한 덜 피해 보게 끓으면 노력은 하셔야지 아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명의 같은 건 빌려 주시면 안 돼 안 하죠 어 안 하죠 아무리 가족지간이라도 네 이런 경우가 더 피해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손님들 보니까 네 맞아요 꼼짝을 못해요 맞아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이는 거야 지금 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서거지까지 다 아이고 다 빚쟁이가 돼 있거든요 큰함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또 사업은 얼마나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는 지경한지 몰라요 그치 왜냐면 난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또 말은 천상유수야 네 네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 맞아요 근데 실상 운기도 사업에 운기도 없을 뿐더러 네 이분이 진짜 사업가처럼 움직이지를 않고 남한테 너무 떠넘기듯이 맡겨 아 그래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아 아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도 사업에 운은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바지 사장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자기가 이제 얼굴 내세워서 혹은 사람들 만나면서 영업을 하면서 네 하는 대표 인양 한 듯이 하는 건 괜찮은데 네 그 이외에 꼼꼼한 것들은 절대 끼시면 안 되죠 아 어 그리고 앞으로 큰 돈도 없겠네요 어 이분은요 열심히 월급쟁이를 하셨어야 되는 사주거든 사실상 아 음 그리고 조금 허세가 있어 네 맞아요 어 왜 그 우리가 금전만 화려하면 뭐예요 속이 다 비어 있으면 궁전이 아니잖아 네 근데 이분은 항상 그렇듯이 살았어 네 맞아요 음 그게 문제다 근데 어쨌든 엄마가 금전으로 100% 피해는 안 볼 거예요 라는 소리는 절대 안 나와요 네 보실 거예요 대신 앞으로 엄마가 이 기간이 남은 동안에 네 이거를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해결을 속에서 봐서 금액을 줄이느냐에 달려있어 아 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너무 원망스러우시겠다 네 사실은 응 동생도 동생이지만 응 그분한테까지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음 우리 여기 아저씨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엄마요 아 엄마 네 왜 같이 뭔가 얘기를 하셨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어머님한테는 아픈 새끼손가락이 우리 여기 아드님이야 음 응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미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뭐가 해도 우리 엄마한테는 아픈 손가락이고 안타까운 아들이고 열심히 하는 아들인데 항상 뒤가 안풀리다 보니까 항상 친구들이 뒤통수를 치든 어 누가 뒤를 쳐요 우리 엄마는 내가 속았다고 아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말고 본인 네 소띠가 아 소띠가 네 자꾸 뭐 속았다고 그러고 사기당했다고 그러고 근데 엄마 봐라 그게 나는 솔직히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가 들거든요 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음 라고 말씀드렸던 면이 있죠 네 이분은요 남들 말에 좀 빨리 속고 그냥 팔랑귀야 네 그래서 남이 속이기 좋은 것 뿐이에요 근데 실상 본인도 조금 더 깊게 알아봤으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인데 꼼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근데 그게 과연 100% 내가 속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? 사업하시는 분이? 나는 그 말이 안 나와 음 어느 정도는 본인 탓도 있다라는 거야 예예 맞아요 어 그게 문제예요 지금 분명히 한 페이지만 넘기면 사기인 거 알고 내가 피해볼 거 분명히 아는데 그 페이지를 안 남긴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안타까워 보이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진짜 방관자야 음 어 지일인데도 그렇죠 남한테 맡기고 그냥 잘 될 거니 하고 그냥 딱 손 띄고 내버려주는 방관자야 그러신 분이 사업하시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진짜 내가 가슴 속까지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어요 57세부터 그 이후부터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앞으로 3년이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 3년 동안에는 엄마가 수많은 이별도 해야 되고 아픔도 겪으셔야 되고 뭔가 내 마음에 다짐도 있으셔야 되고 내려놓을 것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과정들이 3년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엄마 스스로 안정이 분명히 안 되실 거잖아 네 그런다라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실 거 같아 그냥 그 과정일 뿐이시래 그래요 네 제가 죽지는 않나요 엄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미치겠다 엄마가 반대로 생각해 내가 나중에 편안하려고 내가 이 힘든 과정 이렇게 다 겪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아 그런 날이 오나요 오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니 힘내세요 그리고 잘 알아보시고요 그거 아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해서 안녕…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